너무 좋은 전략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해에 탈문우 전략이나 아니면 투자 오문법 하고 있으면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깨먹을 것 같지 않아요 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뭐 한다고요? 리밸런스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라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작은 부자 되기는 너무너무 쉽고 큰 부자들은 더 큰 부자 되고요 더 큰 부자 되면 뭐 할 건데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되죠 더 큰 부자가 돼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낸 거죠 뭐 움직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일단 우리나라 GDP도의 국가 부채입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증세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나라가요 노령화가 심하고요 저출산도 심해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까?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미래가 불투명할 때 저축을 늘리죠 그런 것처럼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 부채가 저렇게 늘어날 때 세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가별 수 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냐? 금투세 금투세를 유예할 수 있고 조건을 완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폐지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쉽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앞으로 인하한다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깎아준다고 그러는데 기대를 안 해요 우리나라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되게 어려운 쪽으로 점점 가고 있다 국가 재정이 조금씩 조금씩 안 좋아지고요 물론 딴 나라보다 좋아요 다른 나라보다 좋습니다 이게 여기서 녹색이 한국인데 적자 매년 기록하는 적자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이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는 재정적자를 잘 관리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딴 나라는 얼마나 심한가를 알 수 있죠 그런 거죠 우리는 굉장히 건전하다가 나빠지는 중인데 선진국들은 원래 나빴는데 더 나빠지는 중이에요 여기 파란선이 어디냐 나오죠? 파란선 OECD 평균 선진국 평균이 파란선 그리고 밑에 있는 회색선이 어디냐면 일본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보라색선, 자주색선이 미국인데 미국이 제일 안 좋죠 왜? 기축통화국가라고 마음대로 채권 찍고 있습니다 바이든 이후에 해리스나 트럼프 누가 되더라도 재정적자는 엄청나게 쓸 거예요 저 나라는 저렇게 써도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쓰기가 어려운 나라니까 재정 긴축을 하려고 드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ISA 계좌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자녀분들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15세 이상부터 가입되고 소득이 없더라도 19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니까 ISA 계좌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손익통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꼭 장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채권 투자 수익이 400만 원이고 해외 펀드 손실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순수익은 3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일반 계좌는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때려요 진지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반대로 중계형 ISA를 가는 경우는 손실을 100만 원 인정해주고 순수익 300만 원 그리고 200만 원까지 수익을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대해서 분리과세 9.9%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분들 중요해줄 때 ISA 계좌 만들어서 중요해주는 게 제일 낫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좋은 계좌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왜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계좌냐 하면 자녀들한테 좋은 계좌냐 하면 인출이 쉬워요 만기가 3년밖에 안 되고요 만기가 3년밖에 안 되는데다가 더 나아가서 원금을 빼는 거는 세금이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을 본 거에 대해서 공제를 해줬잖아요 정부가 그걸 뺄 때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만기 전에 빼는 건 문제가 되는데 투자 원금을 빼는 거는 11만 금입니다 더 좋은 것은 3년 지나서 해지가 가능한데 그때 해지한 다음에 60일 이내에만 개인연금 계좌로 이전을 시키면 3천만 원까지 거기 3천만 원의 10% 맥스가 300인 거죠 300만 원을 세액 공제해줘요 세액 공제가 뭔지 알죠? 돈 돌려주는 거 그래서 개인연금 저축으로 또는 개인연금 펀드로 이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이것만큼 좋은 제도는 없다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내가 가입 조건이 된다 그러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입 조건은 근데 고객님들 안 되시는 분이 상당수 계시겠죠 왜냐하면 금융종합과세를 3년 안에 뚜덕이 맞으신 분은 가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못하고 있고요 금융종합과세가 이자랑 배당금 소득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서 근로소득이랑 합산과세 뚜덕에 맞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이 ISA 계좌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열받죠 세금도 많이 냈는데 나는 이것도 못하게 줘 그래서 투덜댔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중산층들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세금 내고 하라고 그래서 아예 두고 부자 그러고 법인 만들었죠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법인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돼서 건강보험료 월 300만 원 이상 내고 난 다음에 와이프까지 해서 한 500만 원 넘게 냈죠 왜냐하면 와이프도 따로 소득이 있으니까 그래서 둘이 합쳐가지고 500만 원 넘게 건강보험료 뚜덕이 맞고 난 다음에 법인을 바로 만들었어요 이대로는 못 사겠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파이어 매독 벌어서 나는 이제 편하게 살래가 안 되는 나라라더라고요 정말 세금을 하도 뚜덕이 맞아서 그때는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 또 그때는 수입 예저차에다가 제네시스가 있었거든요 도대체 있지 않나요? 집도 두지 않는데 그렇다고 저한테 그렇게 세금을 때리다니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차도 팔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차 한 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세금이 부자들한테 세금이 엄청나게 과도한 반면 중산층들한테는 특히 저소득 아직 막 자산을 형성시키고 있는 그런 초기 국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되게 많습니다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영국이랑 일본 이 두 나라에서 ISA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특히 최근에 여러 정부 정장 양당들이 다 이걸 한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3년 이내에 금융소득종합가세 대상자는 ISA 가입할 수가 없는데 국내 투자형 만들어서 이걸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그 덕에 최근에 중개형 ISA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투자 중개형 ISA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가입자들의 상당수 보시면 알겠지만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부터? 2021년부터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중개형 ISA가 도입됐습니다 그럼 중개형 ISA가 뭔데 이렇게 인기가 좋냐?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요 ETF도 투자할 수 있고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그런 상품이 나와서 인기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 재미있는 것은 옛날에 2020년만 하더라도 전체 남자랑 여자 20세에서 29세 보이시죠? 가입 비중이 8%, 4%, 2%밖에 안 됐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9%까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셔야 되고요 자녀분들, 조카들도 꼭 좀 가입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걸 이용한 ISA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S&P500이랑 코스피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익률, 코스피가 더 좋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은 이제 다 이해하셨죠? 수익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수익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가서 원화로 환산하면 거의 비슷하죠 자, 앞에 다시 해치를 그러니까 미국 달러 표시 S&P500이랑 코스피의 수익이죠? 그걸 원화로 기준해서 보면 어때요?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환해치하면 바보다 그렇죠? 환해치하면 바보다 오픈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달러를 그냥 원화로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2008년 글로벌 금융이기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지나가죠 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환율이 급등합니까? 그래서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가 왜 좋은지를 오늘 계속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산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에 꼭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림에 나왔습니다 코스피랑 환율의 관계인데 거의 반대로 가죠 굉장히 의미 있는 차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과 또 역시 미국 달러의 가치의 관계인데 그게 가치가 잖아요 구분이 안 되죠 파란 선, 빨간 선이 사실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움직이는 건 우리나라 내부 요인 대통령이 누구다 정책당국이 금리를 어떻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제일 중요한 그런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고 특히 이 파란 선이 뭐냐 하면 파란 선이 뭐냐 하면 정크본드의 스프레드 정크본드가 뭐냐? 아까 투기 등급 더블 B 등급 이하의 신용도가 되게 떨어지는 채권들 그런 채권이 얼마를 금리를 더 줘야 채권이 발행 가능하냐를 측정하는 게 스프레드죠 저 스프레드가 뛰어오르는 시기 파란 선입니다 저렇게 스프레드가 뛰어오르는 시기마다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죠 왜? 우리나라는 위험한 자산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위험한 나라니까 북한에 김정은이도 있고 요새 똥물 폭탄도 나라고 베리벼켓 우리나라에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세계 경제가 좀 어려움을 겪고 뭔가 불안하다 싶을 때는 한국 주식부터 파는 최근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한국 시장 팔았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 그림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다 외풍에 약하고 두 번째 불황에 약한 나라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한국 원화 내가 우리나라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수익이 얼마나 좋았는데 맞는데 항상 금융시장에 무슨 불안 요인이 생기고 불확실성이 부각될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달러 자산이나 금이나 일본엔이나 아무튼 우리나라 한국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좀 사투시라는 그런 강국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파란 선이 우리나라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고요 빨간 선이 환율이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한 4,500원 이상 오를 때 여기 환율이 한 400원 오를 때마다 서울의 부동산이 폭락합니다 왜? 환율이 저렇게 많이 오를 때 금리가 인상되거든요 금리 인상되면 부동산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정말 중요하고요 제가 맨날 주장하는 한국 부동산 한 채 더 사는 게 세금 부담 때문에 어렵고 또 대출도 잘 안 되고 뭔가 집집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집집할 때는 미국 리츠 사시는 게 최고입니다 수익이 똑같아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죠 그래서 블룸버그 리츠 지수이고요 저기 TR이라고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 선이 블룸버그 리츠 지수인데요 굉장히 흥미롭죠 우리나라 서울 집값 빠질 때 얘도 빠지고요 서울 집값 빠질 때 얘도 빠지고요 오를 때 얘도 오릅니다 즉 뭐다 한국 부동산은 글로벌 상품입니다 서울 부동산은 서울 아파트는 글로벌 상품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내부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글로벌 경제 환경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굳이 한국 부동산만 애타게 갈망하지 마시고 미국 리츠 같은 거 사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산분법 이제 나왔고요 별거 아닙니다 한국 주식, 미국 국채, 미국 리츠를 사는 게 탈무드 투자법 그 차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완만한 산을 만들었고요 2023년에 빠졌는데 24년 올해는 수익이 엄청 좋죠 미국 리츠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굉장히 좋은 자산이고요 그래서 이런 탈무드 투자법들이 저는 참 우리한테 좋다 특히 올해 내년은 탈무드 투자법이 정말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동산이 미국 부동산이 너무 좋으니까 트럼프가 설령 되더라도 이 형범이 원래 부동산 디벨로퍼 출신이시니까 부동산 시장에 마이너스 되는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던 2016년에서 2020년 미국 집값 많이 원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까 주식은 내가 모르겠는데 미국 리츠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냐 한국 주식은요? 어떤 분이 물으시는데 싸다 그렇죠? 싸다는 게 최고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리밸런싱 하기가 좋은 자산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까 국민연금의 성과가 궁금하셨죠?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국민연금의 성과를 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20% 자, 한국예금 포플 그리고 미국 국채 아까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뭐 이런 거 해도 되고요 소플 해도 돼요? 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소플보다는 미국채 10년 선물이 약간 낫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그 다음은 금 그 다음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박사님 저기 왜 저 미국 리츠는 빠졌나요?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으로 약간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죠 금이 일단 실물 자산 그래서 이런 차트들을 보고 있으면 똑같죠? 23년 동안 23년 동안 한 번 마이너스 났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 정말 좋죠 그리고 수익은 얘가 한 7% 납니다 7% 국민연금보다 약간 높은데 국민연금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직원이 300명이고 해외 사무소가 4개나 되고 더 나아가서 주식을 팔아라 말아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개입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 전략이 많습니다 쉽고요 액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해에 탈문을 전략이나 아니면 투자 오문법 하고 있으면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깨먹을 것 같지 않아요 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뭐 한다고요? 리밸런스 한 번씩 물 타면 되죠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라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작은 부자 되기는 너무너무 쉽고 큰 부자들은 더 큰 부자 되고 더 큰 부자 되면 뭐 할 건데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 하면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돈 많이 남겨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지만 저한테 일단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상에 좋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를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많아서 나쁠 건 없습니다 더 큰 부자가 돼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위치면 되는 거죠 뭔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고요 마지막은 연 8%를 목표로 하나 목표입니다 목표 국민연금은 6%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무슨 8%를 보장하겠습니까? 그냥 목표 저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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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